이번 시간은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 병합을 훨씬 더 명료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환경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 실습 환경은 이 화면 기억나세요?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그것을 브랜치를 딴 이 버전들이 있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공통근모인 master의 경우에는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적혀있었고요 그리고 이 master에서 이거예요 현재 이겁니다 이 master에서 브랜치를 here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합니다 git checkout here 그리고 work.txt를 해보면 a, h, c, h 이렇게 내용을 바꿨고 git checkout 그리고 여기 있는 there로 가보면 catwork.txt 했을 때 a, b, t, t 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git checkout here로 해서 git merge there 를 해석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work.txt는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3-way merge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ead와 there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자동 merge를 해줬네요 기특하게도 자 이때에 여러분이 이걸 직접 수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git merge tool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병합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도구가 실행되면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료면서 모든 운영체제에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자 검색 엔진에서 p4 merge 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뭐 적당히 잘 찾아보세요 purpose purpose 라고 하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에서 제공하는 p4 merge 다운로드 하는 링크가 있고요 자신의 운영체제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4 merge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diff 라고 되어 있는 건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고 merge 는 차이점 비교 플러스 합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diff 를 해서 여러분이 비교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면 되고 merge 를 해서 base 와 그리고 3-way merge 인거죠 base 와 그리고 비교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들 파일에 지정을 하면 얘가 해주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git merge tool 이라고 했을 때 저 프로그램이 뜨면서 이 프로그램의 이 칸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git이 채워주면서 아주 편리하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요 p4 merge 이렇게 검색하고 git config 뭐 이 정도로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git config global merge tool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gith의 전역 설정으로 merge tool을 p4 merge tool을 쓰겠다라고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실행을 시키면 자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는 .git config 라고 하는 숨김 파일이 있어요 gith은 저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결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 그리고 제가 gith config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 텍스트 파일인데 merge는 p4 merge tool을 쓰겠다라고 세팅한 겁니다 자 그런데 p4 merge tool이 어디에 있는 툴인지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잖아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맥 기반의 설정이에요 자 이렇게 merge tool p4 merge tool의 command 뭐 이런 뜻이겠죠 을 여기 있는 이 경로에 있는 p4 merge tool을 merge tool의 경로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base 파일 의 경로 이건 remote 파일 이건 local 파일 의 경로 뭐 이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merge 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잘 몰라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gith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거 엔터치고 제가 .git config을 열어보면 p4 merge tool의 경로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 툴을 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gith이 주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git merge tool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p4 merge tool이에요 제가 윈도우를 위해 윈도우를 좀 찾아보니까 윈도우 버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검색을 통해서 직접 알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패스로 했네요 cmd 뭐고 패스는 뭘까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의 경로를 이렇게 적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세팅을 좀 해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base라고 적혀있거든요 base가 뭐였어요? 공통의 조상이죠 그래서 공통의 조상은 abcd였다 그리고 여기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건 로컬은 내가 있는 쪽이 로컬이고 저들이 있는 쪽이 리모트니까 현재 제가 here에 있었거든요 즉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브랜치가 로컬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당겨오려고 하는 브랜치가 리모트겠죠 여기에 그림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base가 이것이고 left to right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merge 하려고 하는 결과가 work.txt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이 p4 merge tool이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그 중에서 여기에 dt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것은 complete가 났기 때문에 이 p4 merge tool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직접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에서 d만 선택하고 싶다 그럼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걸 콤마로 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딱 끄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던 게 끝나면서 자동으로 add까지 해줘요 work.txt 그리고 여기 있는 work.txt orig origin이라는 뜻이에요 는 백업해 놓은 거예요 이전 상태를 그리고 work.txt는 뭐 우리가 바꾼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확실하면 여러분은 orig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rmwork.txt orig 이렇게 지우고요 그리고 git commit-n 말고 엔터 치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죠 어떻게 할 건지 그 뭐죠? 병합 커밋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저장을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합 툴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툴이 좋은가 그러면 three way 뭐지 tool compare bes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결과들이 나오죠 그럼 저런 결과들을 참고해서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것저것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툴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것들 중에는 유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